버핏 나처럼 부자 되려면 마지막 반전조언 해갖고서 머니투데이 권성희 콘텐츠 총괄 부국장님께서 쓰신 건데 뭐 우리 주식쟁이들은 워렌버핏 다 원흠이잖아요. 이분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처럼 행동을 안 하지. 10년을 가져가지 않을 거면 10초도 보지 마라 이런데 사실 또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급등제 막 따라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의 명언, 아주 좋은 말들은 계속 되새기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욕망을 억눌러 주셔야 돼. 보세요. 첫째는 오래 투자하라는 것이다. 이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둘째는 작은 기업에 주목하라는 것이다. 작은 기업 중에서 실력이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부터 셀트리언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거에 해당되는 것이야. 아주 작은 기업의 기술력을 믿고 수자를 해서 지금 한 10배, 15배 수익을 보고 계신 거죠. 오늘 이용련님이 요즘에 안 들어오시는데 저도 늦게 해서 그런 거 안 오시네. 이용련님 같은 분이 대표적인 예죠. 사항가를 받으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결국은 자기가 아는 것만 잘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셀트리언에 제가 저도 7년 차고 그 전에 많이 투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보다 더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셀트리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진짜 고급 정보를 많이 찾아서 싱크풀에 공유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셀트리언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많이 알아서 그게 약이 될 때가 있어. 팔질을 못해. 팔질을. 네 번째는 넷째 기회를 잡으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다. 기회를 잡았을 때 배팅할 수 있어요. 과감히 배팅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진짜 경험이 쌓여야 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냐면 지금 버핏이 전체 재산이 지금 뭐 여기서는 300억 달러라고 하는데 300억 달러면은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하나로 33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핏 자산이 하나로 100조가 넘을 거예요. 어쨌든 33조 만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300억 달러까지 벌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버핏은 적정 수준을 벗어난 큰 돈은 인생의 별다는 차이를 만들지 못한다며 내 순자산의 상당한 비율을 몇 년 더 사는 것과 바꾸거나 연장된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바꾸겠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즉각 그러겠다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뭐냐 하면 자기의 자산의 일부를 자기 인생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바꾸라고 하면 주저없이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돈 욕심을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산 규모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그 돈이 인생에 그리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건 사람마다 기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기준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우리 재용이 부회장님도 재용이 형님도 지금 한방에서 나랏밥 먹고 있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기준으로는 한 50억 정도만 넘게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 비행기 타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는데 이렇게 해서 그 구름만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보이잖아요. 저는 그 구름 있는 그게 한 5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것만 넘어가면 하루 세 끼 먹고 하루 화장실 큰일 보러 한 번 가고 옷 사 입는 거 정말 진짜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으면 다들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 정도 자산이면 평생 큰 욕심 없이만 살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금액을 잘 세우셔서 내가 만약에 100억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100억이 있는 상태에서 또 100억을 벌려고 막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막 11시, 12시까지 일하고 투잡하고 막 쓰리잡하고 그렇게 피곤하게 살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